제후 첫번째 통문장에서 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하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의 발들을 못세게 보인다 여기서 아까 지적받았던 거 이게 뭐다 나의는 뭐야 나의 마이 그의 그의 그래서 어글리란 대답을 보고 싶으면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이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의 발은 어때 보여 그의 발은 못생겨보여 모르겠나요 아직 오케이 그 다음에 애는 어디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가 뭐였더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재우야 너 집에서 공부 통문장 준비하고 온거야? 아니 학원 바로 갔다가 왔는데 아 이게 너 통문장 준비할 시간이 오늘밖에 없었어? 어제는? 뭐 묻잖아 너 지금 통문장 연습한게 그럼 결국 오늘 학원 와서 한거네? 그치? 내가 통문장 할때 물어보는거는 내가 해설할때 니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그애발들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너 요즘 집에서 안하더라? 하루전에 이럴때 시간이 있을때 안하더라 요즘 많이 바빠? 여기서 그애발들을 못생기게 만들었다? 알겠어요? 그러면 이것도 안돼요? 그애발들을 어떻게 만들었니 이거는? 알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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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마스크